대한민국에만 있는 테니스 3대의 스토리를 아시나요? 동호인은 서브 3대의 스토리를 필요없어 툭 치고 빨리 들어가면 돼. 서브는 무릎을 라테스로 많이 때려봐야 서브가 발전하는 거에요. 스트로크에서 슬라이스 사선 수비사진아. 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카드입니다. 테니스 3대의 스토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동호인은 서브를 3개 넣을 필요가 없다. 그냥 툭 치고 네트 넘겨서 발리아로 들어가면 된다. 과연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의 서브리스를 받으러 오는 많은 동호인분들과 선수들 님은 라켓을 사러 구대하는 분들 뒤에 이 얘기를 해드리고 물어봅니다.